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의에서 고향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를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면서 임시회 파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고향 K컬처밸리 사업 무산의 책임 소재를 놓고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3월 감사원 담당자에게 공영개발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사업 시행자인 CJ와의 협약 해제 전에 이미 공영개발을 계획하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경기 도민분들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사실 무근이라며 CJ의 무성의가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협약 3일 전에 공문으로 조정안을 받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면서 답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은정 의원은 후속 대책을 물었고 김 지사는 용역 이후 구체적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영개발뿐 아니라 CJ까지 포함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영개발이라고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의 참여를 일부 또는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8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온 K컬처밸리 사업을 놓고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동연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의 정상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가 아닌 상임위 차원의 소위 구성을 제한한 상황.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경기도 추경안 심사 등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OBS 뉴스 윤정아입니다.